어.. 중요한거 하나는 어.. 헤드를 백스윙때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고 뒤로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팔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받에 어깨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 왼쪽 라인을 휘어지지 않게 휘어지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휘어지지 않게 저는 이 골반을 이렇게 좀 뺍니다 이렇게 골반을 안 빼면 이렇게 골반을 안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골반을 빼고 점점 더 호들끝 3 2 2 3 4 2 3 3 3 3 4